이번 시간에 여러분, 저희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다섯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것을 하실 때 기본이 되게끔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Closure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펑터라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Closure랑 펑터는요. 용어랑 개념 정도만 알아도 일단 무방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코틀린의 장점이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Let과 Map과 저희들은 또 With라는 펑션을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Map은 너무 많이 써왔죠. Let과. With도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여러 번. 자, Closure랑 펑터에서 저희가 각각 얘들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의 표준평션에서 Run with Apply, Alls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losure는요. 여러분들, 함수형 프로그랭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일종의 람다식이나 람다식이죠. 여러분들, 혹은 람다 블럭이 정의될 때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이나 익명함수, 이미함수도 사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익명함수나 람다식이 정의되는 그 시점에 그죠? 뭔가 인접한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람다식이나 함수에 그래서 그 람다식에서 접근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일종의 캡쳐라고 해요, 캡쳐, 여러분들. 캡쳐된 어떤 문맥입니다, 다실. 그래서 나중에 람다식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드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문맥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람다식의 바깥쪽에 람다식이 정의될 때 캡쳐된 문맥 변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랑 다르게 코틀린에서는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파이날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가 파이날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참조만 가능했는데 코틀린에서는 모디파이드, 즉 수정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펑터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써왔던 어레이나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어레이나 리스트는 여러분들, n개의 데이터 요소를 엘리먼트,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나열인데, 그 나열된 것들이 맵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씩 요소마다 어떤 우리가 어떤 논리라든가 계산식을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그 결과로 바뀐 요소들을 또 담아가지고 리스트로 뽑아낼 수가 있죠. 어레이라든가. 그래서 맵업으로 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즉 이터레이션, 순차적으로 요소가 n개가 있으면 1부터 n-1까지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들, 뭔가를 통과해서 바뀐 결과가 또 리스트로 당겨 나오죠. 어레이라든가. 그래서 n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개수의 변화는 없지만, 구조의 변화는 없지만 여러분들, 내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x가 들어가서 x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통과는 한 건데, 그래서 아이덴티티라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를 통과했을 때 리스트가 리스트고, 어레이가 어레이라면, 이건 저희가 펑트의 조건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함수 gf를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안에서 g 입력이 들어가서 f 입력이 들어간 거로 해서, z를 맵업을 하거나, z를, g를 이렇게 맵을 먼저 한 다음에 리스트 결과를 받아서, 또 f를 한 게 결과가 같다면, 즉, 어떤 조합이죠 여러분들, 컴포지션. 그 결과가 같다면, 이걸 펑터라고 본다고 합니다. 펑터는 여러분들, 그냥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개수가 변하지 않는 맵을 응용할 수 있다면, 맵업을 할 수 있다면, 펑터구나, 이렇게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함수성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펑터 같은 것들을 개념적으로 아시고, 다른 좀 고차적인 함수들, 함수 개념들을 익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래프터 맵 with apply, run과 also가,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과 어떤, 이건 타입인데,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타입이죠, 여러분들. 타입이 이게 설명인데, 이 전달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 함수들이 응용되고, 함수형으로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리턴 되는 타입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수형, 표준 함수들을 이용할 거니까요, Kotlin JVM 타겟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함수, 랜트에서 어떤 std자, 스탠다드, std펑이라고 하겠습니다. std펑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표준 함수 프로젝트, std펑션, std펑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한 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여러분들, 그냥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스 해가지고, Kotlin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펑션스죠. 자, 펑션스 KT를 만들었습니다. 뭐, 메인 함수 일단, 항상 만들어 두시죠, 여러분들. 자, 메인 함수 만들어놨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 펑션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클래스로 한 번 묶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별 의미가 있는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만들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펑션즈라는 그냥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디폴트 주요 생성자로 그냥, 객체가, 인스턴스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아, 요건 닫아도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한 번 함수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퍼블릭, 여러분들. 우리가, 랩 펑션부터, 한 번, 잠깐 알아보죠. 음, 따로 리턴할 게 없기 때문에, 유닛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리턴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음,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들. 만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몇 개 복사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 6개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요. 자, 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맵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맵업을 하다가, 그래서 아까 펑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위드 함수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되는, 어플라이를 한 번 알아보고, 런 펑션에 대해서도 잠깐 써보고요. also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이런 함수들을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랩 펑션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많이 써왔죠, 저희가 여러분들. 랩과 맵과 위드는,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앞에 챕터들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 약간의 데이터를 몇 개를 적어본 다음에, 저 랩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OVJ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바일로 하나 만들었고요. 타입을, 명시어로 스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 E라고, 이렇게, 아이고, 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값을 초기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그냥, 음, 정수형 변수인데, 타입 인퍼런스로, 0으로 초기화된, 변할 수 있는, 바로, 바로로 되어 있는, 그런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OVJ랑 카운트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번, 우리가 이제, 람다를 한 번, 써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저 랩을 한 번,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걸, 제가 일단 하나 놔둘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차례형으로, 명시를 해놨고요. 자, 이, OVJ에 대해서, RET 함수로, 한 번, 정리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RET 함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RET 함수. 뭐였죠? 네, 확장함수였는데요, 여러분들. RET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쓰게 되면요, 그, 오브젝트 자체가, 마치, 확장함수의, 어떤, 리시버, 오브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ETH로 들어오죠, ETH로, 여러분들. 유일무이한 람다식의 파라미터로, 그, 리시버 오브젝트가, OBJ가, RET, 람다식의 ETH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람다식을 수행해서,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람다식의, 결과를 리턴하는 게, RET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널러블 할 때, 세이프, 컬을 통해서, RET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마치, IF처럼 사용을 해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난어린 객체를, 저희가, 여러분들, 이용을 해가지고, 람다식 블록을 실행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 적어보셔요, 여러분들. 자, OBJ에, RET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데, 블록,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형이죠,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 여기서 뭐죠, 우리가, 예, 스트링이 들어가서, 아,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네, 이따, 여러분들. 왜냐면, OBJ가 스트링이니까,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널러블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물음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세이브컬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안전하죠. 자, 그런데, 요, RET에 들어오는 게, ETH이, ETH이 들어오죠, ETH. 그죠, 여러분들.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RET 한번, 컨트롤, 코맨드 클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여도, 여기 이미 보이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할 게, 오늘 이게 다 모여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Standard KT라는 게 있죠? 예, 코틀리네, 여러분들. Standard KT, 여기 소스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RET이라는 게 있고, Also가 있고, 여러분들. Apply with 있죠? 이따 저희가, 레퍼런스 사이트 가서 볼 건데, 어차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렛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T라는 타입, 리시버 타입을, 확장한 확장함수네요, 여러분들. 그죠? 확장함수고, 블럭이라는 파라미터를 봤는데, 함수형 파라미터입니다. T타입, Generic T타입, 어떤 타입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들어가서, R이라고 하는 어떤 변환된 타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R이라는 건, 여러분들. 리턴형으로 또, 이렇게, 리턴 되죠? 즉, 함수형 파라미터로 블럭인데, 블럭이 일종의 함수 코드인데, 그 함수 코드의 결과 값이 R인데, 그 R을 리턴한다고 하네요. 이 RET의 결과로. 그런데, 이 RET의 코드 블럭을 보니까, 블럭 자체가, 즉,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 전 시간 잘 하신 분들은, 이게 인모커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블럭이 실행되는데, 실행될 때, 인자 값을 유일무이하게, P1 하나 봤죠. 근데, P1이 뭐예요? P1은 바로, 디스예요, 디스. 디스는 뭐죠? 자, 확장, T를 확장한, 확장함수, RET이기 때문에, 확장함수에서의 디스는, 리시버 오브젝트 자체를 나타내죠, 여러분들. 그래서, T타입의 객체가, 디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가, 블럭, 람다식이죠, 람다식 일종의, 람다식 블럭에, 적용됩니다. 유일미한 파라미터는, 뭐가 된다고 했죠, 람다식에서? 예, 코트를 내서, IT로 치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스가, IT과 같은 게 바로, 요, 렛의, 블럭, 람다식입니다. 그 얘기는요, 요, 그걸 확장해서, 렛이라는 함수 호출했죠, 요 람다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요, 여러분들. 디스가, IT예요. 디스는 뭐예요? OBJ죠. 즉, IT이 OBJ이기 때문에, ABCDE라는 요, 스트링이, IT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OBJ가, 요, 카운트 보이세요, 카운트, 여러분들. 요, 람다식이 정의될 때, 요, 확장된 람다식이긴 하지만, 카운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클로저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람다식이, 정의될 때, 캡쳐되는 카운트가 0이었지만, 여러분들, 뿔뿔이, 코티넷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클로저가,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변수 문맥인데,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몇 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카운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카운트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카운트냐면, 랩 펑션 안에서, 여기죠, 여러분들. 카운트, 클로저를 한번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함수들 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문맥 안에서요, 우리가, 디스라든가, 이스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람다식 안에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out, v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디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여러분들. 디스, 뭐 나올까요, 디스, 이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sout, v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디스긴 디스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블을 표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 함수 안에 있는 멤버죠? 랩 펑션은, 스탠다드 펑션즈라는, 클래스 안에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스탠다드 펑션즈라는, 클래스 레이블 명을, 레이블 명을, 디스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리턴이라든가, 이렇게 디스라든가, 여러분들. 슈퍼라든가, 이러는 거에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골뱅이 붙인 거에서, 레이블 명 표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몇 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잇을 찍어보겠습니다, 잇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또, sout, v에서, 그냥 잇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잇과 디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리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리턴 하면,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할 것 같지만, 에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 리턴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리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얼른 제가 일단, 한번, 하나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저 비교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펑션즈를, 클래스에 뭐해야 되죠? 생성해야 되죠, 여러분들. 만들어지자마자, 랩 펑션을 바로, 실행해 볼 수는 있겠네요. 자, 한번 찍어보죠. 자, 스탠다드 펑션즈, 랩 펑션, 그냥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랩 펑션은 아닌데, 1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0으로 되어 있는, 외부의 변수지만, 여기 캡쳐돼서, 클러저기 때문에, 여러분들. 뿔, 뿔 돼서, 1로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스, 디스 나와 있죠, 여러분들. 디스, 디스, 이거요, 여러분들. 음. 자, 디스, 디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스탠다드 패키지에, 스탠다드 펑션즈 클래스에, 요런 거에서. 이 디스는 뭐죠, 이거, 여러분들. 네. 자바 오브젝트나, 코틀린 애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뭔가, 해시 코드랑, 이게 나와요, 투 스트링처럼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치. 그래서, 이 어떤 타입과 해시 코드처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즉, 여기서의 디스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요, 이 확장하면서, 오비제이의 디스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레이블명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네, 똑같아요. 즉, 여기서의 디스 쓴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디스는, 요 오비제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요 스탠다드 펑션즈의 객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디스로 하던 스탠다드 펑션즈, 레이블을 붙이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탠다드, 스탠다드. 똑같은 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잇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바로 디스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즉, 렛이라는 문맥에서는, 잇으로 들어오는 게, 요, 요 오비제이 객체 디스입니다, 여러분들. 확장 객체, 리시버 타입 객체가, 잇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잇이 요 오비제이기 때문에, abcd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 리턴 했는데, 아무 예로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리턴은 뭘까요? 렛 펑션 자체의 유닛 타입 리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요 리턴은요. 요거는, 요 렛이라고 하는, 요 람다 식의 리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요 리턴은, 요 함수, 렛 펑션이라는 요, 함수, 멤버 함수의 리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약간 좀 약간, 요것도 알성달성한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 그것도 그렇지만, 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한 번, 한번, 음, 찍어봐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sRV를 해서, 해서, 한번, 리절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절트는, 음, 여기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받은 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리절트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음, 카운트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운트는, 클로저 캡쳐되는, 베리어브리어인데, 여러분들.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바로 찍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음, 해보죠, 여러분들. 아, 일단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풀풀하고, 얘는, 변화 전에 거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거로 할게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계획 문자를 한 두 개 넣어줍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섯 개의 함수를 더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걸 돌려볼 건데, 여러분들. 이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나요? 안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죠? 리턴 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나 했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신나서 하시면,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앞을, 여러분들. 자, 언뜻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리턴 칠 때, 약간, 이렇게 풍선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자, 리턴에도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턴 골이 이랬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렛이라고 하는, 함수형, 확장함수의, 호출 람다 블럭에서의, 리턴입니다. 좀 더 지역적인 리턴이죠, 여러분들. 이 렛 펑셜의 리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에러 납니다. 왜 에러 납니까, 여러분들. 여기 에러 안 났는데. 그죠? 얘는 유닛이죠? 얘는 유닛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렛의 리턴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B라는, 만약에, 어떤 이미의 데이터를 저희가 맘대로 그냥, 캐릭터 형태로 만들었다면, 에러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리턴트에 뭐가 찍히나 보십시오. 자, 여기서 0이던, 캡쳐된 게, 여러분들. 클로저가 1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B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람다식, 렛의 결과가, OBJ 확장을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 리턴이던, 그 식이, 여기에 들어가서, 찍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렛, 리턴 하신 거는요, 여러분들. 하신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렛을 빼버리면요, 이거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왜죠? B라는 캐릭터 형은, 여러분들. 이 유닛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리턴은 그냥, 렛 펑션의 리턴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나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렛 펑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블럭, 함수 블럭의 마지막 결과가, R타입으로 리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A든, B든, 마지막,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바로, 람다식, 이 렛의 결과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돼요, 여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렛의, 람다식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렛 레이블 붙여서, 리턴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승이 여러분들, 뭡니까? 리시버 오브젝트의, 파라미터로, 들어온 것이죠. 즉, 리시버 오브젝트는, 이 오비제이니까, 요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찍힌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렛을,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렛입니다, 여러분들. 자, 렛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저희가, 렛을 봤으니까요, 맵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제가, 여러분들, 레퍼런스, 여러분들, 사이트 한번 가서, 여러분들, 잠깐 본 다음에, 다시 빨리 돌아와서, 맵을 보고, 나머지 함수형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코틀린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코틀린, 아까, 봤던,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들이,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쭉 내리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어딨나요? 아,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렛, 하고 찾아보죠. 아, 렛 나왔죠? 자, 렛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블록함수 파라미터를 받아서, 실행한 결과가, R로 리턴되는, 그런 확장함수죠, 여러분들. 그리고, 랩은 점이 있다 보고요, 여기 런이라는 것도 있어요, 런, 여러분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 유즈라든가, 여러분들, 미스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이죠? 위쪽에 올리면 아마, 어플라이도 있을 겁니다. 여기 어플라이 있네요, 여러분들. 또, 올소 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쓸 줄 알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올소 어플라이, 런, 유즈 같은 거 안 써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렛과, 맵도 물론 많이 써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고도, 나머지 것들도 쓸 줄 알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맵은 이쪽에서, 특히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HOF 나오죠, 여러분들. 하이 오더 펑션, 함수 해수를 받던 레퍼런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맵을 상세하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하이 오더 펑션의 어떤, 예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 함수를 입력으로 받거나, 함수를 출력할 수 있죠. 자, 뭐예요, 여러분들? 리스트나 어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확장한 함수가 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는 펑터이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들? N개의 입력을, N개의 출력으로, 맵업을 할 수 있죠. 이터레이션, 오버하는 거죠. 요소, 엘리먼트,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와서,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개수의, 어레이나 리스트로, 우리가, 내보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뭡니까, 여러분들. 함수 파라미터, T타입 리스트죠, 여러분들. T타입 리스트, 여러분들. 모든 요소를, R타입으로, 맵핑해서, 리턴하죠, 여러분들. 근데, 맵핑 변환에, 사용되는 게, 트랜스폼, 변환이라는 뜻이죠, 변환하다, 여러분들. 폼을 변경하는, 트랜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트랜스폰을 받는데, 트랜스폰이, 함수형 파라미터입니다. 무슨 함수냐면, 람다나, 익명함수나, 함수가 되겠죠. 함수 레퍼런스, 여러분들. T타입을 받아서, R로 맵핑해주는, 그런 트랜스폰 함수래요. 그 트랜스폰 함수를 받아서, 여러분들. 이 리스트, T타입 확장함수의, 모든 요소, 이 디스가 바로, 이 리스트, T니까요. 요소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순서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수랑. 그래서, 걔를 다, 트랜스폰 시킨 다음에, 이게 결과가 뭐예요? 이게 R입니다, 여러분들. 트랜스폰 아이템, 요거의 결과가, R로 나오죠. 그 R이, 애드 되죠. 순서대로, 여러분들. 원래 리스트, T의 순서 그대로, 개수 그대로, 순서 그대로, 애드가, 하나씩 되죠. 그래서, 리스트, R로 리턴하는 게, 바로, 맵입니다, 맵. 자, 요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요 앞에 있는, 코드를, 좀 복제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 양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절대 저는, 여러분들. 1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업로드 하려면, 제가 알기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1시간 안에, 마칠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스트링되어 있는데, 약간 좀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맵에도 똑같은 코드, 구조는 있는데, 약간 좀 내용을, 여러분들.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맵이라는 거를, 한번 써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해보죠. 얘는, 스트링이 아니라, 여러분들.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여러분들. 문자의 리스트를 하겠습니다. 요, 사실, 요 스트링 오브젝트도, 문자의 배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투 리스트나, 투 어레이, 투 타입도 어레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투 리스트를 그냥 해서,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를, 여러분들. 오비지에는요, 캐릭터 요소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트, 혹은, 배열로 하면, 맵업으로 하면, 펑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딱히, 차례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한번, 뭐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타입,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들. 래시 아니라, 맵을 쓰겠습니다, 맵.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래시였을 때는, 차례 하나 했는데, 맵 하나 쓴 거, 어떻게 됐죠? 리스트 차례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추론된 결과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도, 레슬로 되어 있는데, 맵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좀 이따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에러는 없잖아요, 그죠? 자, obj.맵 누르면, 아까 그들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 이터러블한 거를 또 확장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맵은요, 여러분들. 이터러블 티던, 리스트 티던, 뭐, 묻어블 리스트 티던, 어리, 뭐, 티던, 맵이던, 여러분들. 그렇게, 이터러블한 모든 것들을 다, 맵할 수 있어요. 지금 맵업을 하면요, 대부분 이터러블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폰 함수를 받아서, 결과를 차곡차곡 쌓는 거죠. 요것도 다시, 따라가 보시면, 아까랑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맵업을 하다는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요소가, 요소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들어와서, 특정한 논리의 어떤, 어, 식이라든가, 그죠, 여러분들. 논리의 어떤 코드들이라든가, 일종의 함수죠. 트랜스폰 함수. 그걸 통과해서, R로 만들어진 결과를, 또 리스트의 순서랑, 개수 맞춰서, 이제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담아서 보내는 게 바로, 맵업을 한 거죠. 그 맵업을 한 걸, 펑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count 0까지는 똑같고요, 이거 리스트 차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맵펑션, 이거 똑같습니다. 뿔뿔 그냥 놔두죠, 여러분들. this도 한번, 그냥 놔둬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 붙인 거, 놔둬보고요, it도 한번 놔둬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it. 한번 놔둬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a라고 한 건, 조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좀 바꿔봅시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 리턴하고 하는 걸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좀 웃긴 겁니다, 여러분들. 뭐죠? 맵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포문이나 왈문처럼,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요소가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오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소가 하나씩, 차곡차곡 하나씩 들어오는데, 람다식이 들어오죠, 그럼 뭐예요? it로 들어오는 거죠, it로, 여러분들. 요소가 it로 들어오는 게 바로, 맵입니다, 차례차례, 여러분들. 근데 리턴해버리면 뭐예요? 그 회차의 이터레이션에서 끝내고, 리턴으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리턴하거나, 리턴 골이 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람다식의 리턴이 바로, 리턴 골이 맵이죠. 람다식의 리턴이 바로, 리턴 골이 맵이죠. 함수의 리턴은 리턴이죠. 근데, 의미가 좀 없다는 겁니다. 왜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식을 따져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만둘 수도 있죠, 루핑을. 근데 저희는 여기서 안 하고요. 그냥 리턴하면, 리턴을 만나는 순간, 끝나겠죠. 조건이 없이 리턴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요소에서 바로 리턴해서, 그냥, 맵 펑션, 이렇게 이거를, 그냥 끝내버리겠죠, 여러분들. 어떤 뭐, 조건을 달아주셔가지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저희는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요, 트랜스폰의 결과죠. 그죠. 리턴 골이 맵, 요렇게 하시거나, 요거, 요거,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뭡니까. 리턴 골뱅이 맵, 요렇게 하시거나, 요거, 요거,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뭡니까. 리턴 골뱅이 맵이니까요. 요, 맵이라는 이터레이션의, 결과죠, 여러분들. 결과죠, 여러분들. 결과가, 여기에 차곡차곡,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지금, 비료, 무조건 다 비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뭐죠, 여러분들. 잇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뭘까요? obj의 리스트, 리터러블한 게, 맵에, 하나씩 들어온 그 요소죠. 여기서 요소가 뭐예요? 캐릭터형의, a, b, c, 하나씩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a겠네요, 여러분들. 대문자로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to, 로우케이스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뭐, 리턴하는 거, 딱히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한 번, 그냥 해보죠. 그 다음, 리절트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 번 보고요. 카운트, 클로저가 밖에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맵 펑션, 이제, 맵 펑션. 여기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렛 다음에, 맵 펑션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맵 펑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펑션즈만, 우리가 생성하면,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합시다, 여러분들. 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렇죠, 프라이머리, 생성자의, 초기화 블록, 이니 블록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니 블록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나의, 함수들을, 그냥 호출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순서가, 아, 중요하죠, 아까, 위드 어플라이, 이거 그냥, 음, 위드 어플라이, 런 올수오, 여러분들. 이렇게, 위드, 어, 어플라이, 런 올수오. 그 다음에, 올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위드부터 해가지고, 다음들, 이니 블록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해놨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다 나오겠죠. 한번 실행해보죠. 자,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 음, 맵이, 뭐가, 주룩 나왔어요, 한번, 한번 우리가, 눌러볼까요. 앞에 이건, 렛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운트 0이었지만, 글로저가, 계속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4까지도 여러분들, 누적돼서 변합니다, 그죠. 카운트 5까지 증가한 게 보이고, 일단. 그리고, E, C, A, 첫 번째, 이터러블한 요소가 들어간 거죠, 엘리먼트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E까지 가서 나오고요,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